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알약이나 또는 V3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검사하고 제거하고 하죠. 그런데 윈도우 10에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깔아서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갑자기 멈춘다거나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좌측 검색하는 곳에다가 MRT라고 씁니다. MRT 이렇게 쓰면 명령 실행이라고 나오고 처음 보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 시작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음이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빠른 검사, 확장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나오게 되죠. 빠른 검사는 시스템 영역, 아주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검사해 주고요. 확장 검사는 전체를 검사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당연히 확장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 한번 검사를 해보실 때는 빠른 검사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확장 검사 같은 걸 이용해서 시간이 걸려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검사는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의 내용을 주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복사해온 폴더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USB들 왔다 갔다 꽂으시죠. 외부에서 복사하거나 많이 사용했던 걸 내 컴퓨터에서 꽂아서 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 검사를 하셔서 아예 US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시작하죠. 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보통 한 2, 3분 이상은 최소한 걸려요.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마침 해주시면 되고요. 검사 결과 자세히 보기라고 나오죠. 이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 이렇게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좀 더 의심이 좀 높아요. 이것은 거의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많이 속도가 떨어지고 컴퓨터 쓰다 보면 갑자기 또 멈춘다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꼭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검사 말고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검색창에다가 설정이라고 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나오죠. 이 업데이트 보안 누릅니다. 그리고 윈도우 보안이라고 되어있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열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메뉴가 나오게 돼요.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현재 위협이라고 나오고 없다고 나오죠. 아래쪽에 빠른 검사는 그냥 아까 같은 그런 검사 방식이고요. 그 아래에 보면 검사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 옵션을 누르세요. 그러면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검사는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 이 세 가지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가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찾아내요.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 검사 눌러주시면 철저하게 검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실행한 것들 전부 끄시고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웬만한 건 다 검사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잡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료 버전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악성 프로그램들 잡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스템에 숨겨져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